커피의 재배와 수확 커피의 재배 우리가 흔히 마시는 커피는 커피나무에 열리는 커피 열매의 씨앗입니다. 스페셜티 커피에 대해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커피나무가 어떻게 재배되고 수확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생산하는 농장에서는 재배 지역에 커피나무를 심기 전에 먼저 커피 묘목을 키웁니다. 묘포에 커피 씨앗을 심어주면 싹을 키우고 줄기가 성장하면서 씨앗이 땅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때 커피 씨앗을 솔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며칠이 더 지나면 씨앗이 벌어져 떡잎이 나오게 되며 이후 6에서 12개월 더 성장시킨 다음 농장의 토양에 옮겨 심어 본격적인 재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든 농산물이 그렇듯이 커피를 재배하는 일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옮겨 심은 커피나무들이 제대로 열매를 맺기까지 적어도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커피꽃의 개화는 본격적인 우기에 시작되는데 우기에 피는 커피꽃은 자스민과 비슷한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라비카 커피나무는 기본적으로 자가 수분이 가능한 식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지마다 길게 맺힌 열매들은 각각 익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커피농부는 덜 익은 열매와 익은 열매를 구분해서 여러 번에 걸쳐 잘 익은 열매만 수확할지 아니면 한꺼번에 수확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커피의 수확 1. 기계 수확 브라질은 파젠다 지역처럼 커피재배에 알맞은 높은 고도임에도 불구하고 넓은 평지인 지역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농장들에서는 커피나무들 사이를 지나다니는 커다란 기계로 수확하게 됩니다. 장가지들과 나뭇잎이 섞이는 것은 물론이고 덜 익은 열매와 잘 익은 열매를 선별 없이 기계가 한 번에 수확하기 때문에 좋은 품질의 커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 스트립 피킹 비교적 높은 고도의 언덕 지형에서 재배되는 커피는 기계로 수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확은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스트립 피킹은 커피나무 아래에 천을 깔고 잘 익은 커피 체리가 많이 달려있는 가지를 손가락 사이로 훑어서 따내는 방식으로 핸드 피킹에 비해 작업 속도가 빠릅니다. 사람의 육안으로 구분해서 수확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덜 익은 체리와 잘 익은 체리가 섞이게 되어 추후에 다시 선별 작업을 해야 합니다. 3. 핸드 피킹 스페셜티 커피를 생산할 때는 핸드 피킹이 가장 좋은 수확 방법입니다. 사람이 직접 잘 익은 열매를 확인하고 골라서 따내고 덜 익은 체리는 더 익을 수 있도록 남겨둡니다. 한 번에 수확하는 양이 적어지고 숙련된 노동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커피의 생산원가가 높아지지만 확실히 좋은 커피 체리만을 선별하여 수확하기 때문에 고품질의 커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와이의 코나 커피같이 인건비가 높은 선진국에서 생산된 커피 가격은 매우 높게 형성됩니다. 지금까지 커피의 재배와 수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